네 감사합니다. 바로 제가 박수를 안 날 거라 크게 저희 곡인 Again이라는 곡이었고요 저희가 이 곡 말고 신곡을 최근에 냈어요 신곡의 제목은 이즈럽이라는 곡인데요 아까 들으신 Again보다는 좀 밝고 신나는 댄스곡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즈럽을 들어주시고 난 뒤에 이 곡 정말 좋다 하시면 저희 음원 사이트에 이즈럽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에서 함께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다운로드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이즈럽으로 저희가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극찬욱 씨 어떤 쪽에서 저희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? 최근에는 라디오 방송도 했고요 다음 주부터 저희 음악방송도 출연할 계획이니까 저희 시크릿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시크릿들 많이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 오늘 준비한 곡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함께 많이 박수 쳐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신곡인 이즈럽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신나는 곡인만큼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 주셔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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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